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니입니다 안녕 쿠사카베 화이팅! 이현아 현재 저희는 쿠사카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과 지진 않겠지? 알지 않겠지 저희가 이번에 해볼 모드는 이렇게 입고 있는 것도 아시다시피 구술의 전 모델인데요 근데 저희가 보는 모드랑 살짝 달라 보이지 않나요? 약간 옷도 뭔가 좀 더 고컬 같다고 뭐야 달리는 거 봐 이거 치마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내가 좀 찾아봤는데 주술의 전 모드도 다른 모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한 거 오르카상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하는 모드가 오르카 주술의 전 주즈스 크래프트거든요 근데 이건 또 제작자가 다른 쿠지라 쿠지라 상의 주술의 전 모드 오르카 VS 쿠지라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뜨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주술의 전 원작에 나오는 스토리라인 같은 그런 전개적인 사업 뭔지 알지? 시어비랑 그리고 위로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대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고조사토르 vs 고조사토르 뭐야 누가 이겨 이러면? 나와라 고조사토르 와 짜잔 머리카락 모션 모델링이 좀 다르죠 싸움 시작합니다 오 뭐야 뭐야 주먹모션이 뭔가 좀 사로사토르 sürger 그러면은 방법이 다 있어 아 네 이렇게 안 끝나는 싸움으로 끝났고요 다음 조분은 노바라 오르카상 마이토 vs 크지라 노바라입니다 크지라는 노바라 크지라상은 노바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소환해 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력은 100밖에 안되네 이거 바이터한테 지겠다 야 뭐 애가 그렇게 마음을 심하게 하냐 자 나와라 자 출발합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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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바로 그냥 무이 땜땜 네 결국 무이 땜땜으로 가버리는 노바라였다 다음은요 우로 우로타카코 우로타카코 vs 이시고리 류 오코츠 유타입니다 3파전이죠 우로타카코? 이게 누구야? 3파전입니다 오르카상 이시고리 류 그리고 오코츠 유타 우로타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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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울어 달립니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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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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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3파전이제 어? 뭐래? 한 번 갔는데? 역시 주인공 야 뭐야? 야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? 아 나 울어 능력도 못봤는데 자 그럼 초소 대 초소 초소 대 초소의 싸움이다 죄송 조안 뭐야 뭐 다른게 없는데? 어 뭐야 어 천열? 장전중 어 하지만 주먹으로 먼저 치고 어 백력 뭡니까 이거는 오 천열 이펙트 멋있다 와 얘는 능력이 비슷해 오 뭐야 와 천열 엠가 좀 더 빠른 것 같다 오 봐봐 오 오 이제 좀 싸움만 보는 맛 나네 오 뭐야 오 오 이 새끼 그거 오 그거 쓴다 오 오 이거 그 만화에만 나왔던건데 오 옷을 버섯새끼인데? 얘 그 애소 따라하는건데 이거? 야 이거를 추가했다고? 오르카상 이거 언제 추가했냐? 이런 깨알 야 이런 깨알 추가 까지 미쳤다 아 근데 몸을 왜 이렇게 곱냐 어? 어 음 자 그 다음 경기는 구식으로 토우지 대 구식으로 토우지 대 구식으로 토우지 토우지 대 토우지죠 진정한 피지컬 기프티드는 누구인가 모두의 아버지 네 먼저 소환해주시죠 핀수염 다음으로 이제 오야지 소리 듣는 사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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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을 그냥 자수하라 야 불러간 새끼 이거 가자 우리 근데 어머머 어머머 야 매섭다 매서워 둘다 굉장히 매섭죠 오 야 소리보소 와 오르카토우지 계속해서 무기를 바꿔서 싸웁니다 저 쟤 서컨너밖에 못써? 몰라 오 소리보소 오 오 야 근데 이거 지속적이게 뭐야 쿠지 어 요호 오 아이고 야 오르카사 토우지가 솔직히 세긴하지 응 나가 자 그 다음은 아 나와 부르타 브루스 브루스 요로즈 요로즈 vs 스쿠나 입니다 요로즈로 말할것 같으면 원장에서 나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스쿠나를 천년전에 짝사랑했던 친구입니다 원장에도 한번 붙었거든요 자 소환해주시죠 다 하고 가는구만 근데 짝사랑인데 왜 싸워? 이 친구는 살짝 노딱인데 왜? 어 네 살짝 야야야야야 가려 가려 살짝 노딱인데 네 바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큠나 오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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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카상이야 모르카상 상당히 강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은 말이죠 쿠사카베 미겔 vs 스쿠나의 싸움 이번에 쿠사카베랑 미겔이 정말정말 만화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거 안해보고 말이 안되지 소환해 오 쿠사카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미겔 둘이서 한거 아니지 자 소환하겠습니다 나와라 스쿠나 아 쿠사카베 아 역시 원작고증 미친 미겔 근데 잘 버텨 어? 뭐야 돼졌어 쿠사카베 뭐야 네 사실 원작고증이라기보단 이게 진정한 고증이죠 스쿠나한테 오초카당하는게 진짜 고증이다 자 그 다음은 오보로제츠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여기 모드에 있길래 이게 어디에 나온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네 좀 멋있게 생겨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 얘만 이름이 보라색이야 어 노딱전 어때 노딱전 노딱전 둘이 싸우긴 했네 한번 해봐 자 김건을 갚기위한 싸움 이건 아니구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오 오 뭐야 Realm if you're feeling good 오오 오오 오약 어 오오오오 항공세독 요로제츠 Schwiter 오오오오오 미쳤네 고증좌리 tobacco 오 경앜 요로제가 구축술식을 사용해요 오우야 이제야 좀 오오우! 우수나탄 우수나탄 우와 어우 발레한다 막 팽글팽글 저게 이제 기술 되돌려주는거에요 기술 반성 오오오 변신했다 변신했다 아흉하네 이분 좀 오오오 와 스쿠나랑 싸갈 때는 0.5초컷 당하더니 이거구나 이래서 생얼이 무서운 거야 와 왜이렇게 생겨먹었냐 저거 이야 오워 야 이게 좀 멋있게 싸우네 아니 오르카사 이런거 빨리 만들어줘소 세상에 세상에 아 오 요로즈가 또 이기네 스쿠나 여친 아니랄까봐 요 딱전은 요로즈의 승리다 여기서 또 궁금한거 쿠사카베 vs 미겔 야 쿠사카베가 못 이길거 같냐 아 저도 쿠사카베를 응원하는 부분이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오 야 오 1급전 멋있다 와 칼소리봐 오 뭐야 방금 그거다 칸이형형 오 야 흑성 야 흑성 역시 쿠사카베를 믿고 있었어 와 이렇게 미겔을 이겨버리는 쿠사카베 여러분들 하여튼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구요 반응 좋으면 쿠지라상 모드로 다음편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댓글에 오르카삼 주술회전 모드 이길 모드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바로 영상 찍어서 모패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 저희는 여기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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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